아, 이거 참. 와, 색깔 멋있다. 좋아. 오, 색깔도 예쁘고. 제가 사진. 사진, 잠깐만. 아저씨의 편지에 눈물이 났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예전에도 아저씨는 아무 이유나 들어 칭찬을 해 주셨죠. 밥을 맛있게 잘 먹으니 넌 반드시 잘 될 거야. 하나, 둘, 셋. 믿지 않으시겠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버텼어요. 어릴 때 태주가 너무 부러웠어요. 아저씨 같은 분이 아버지여서. 지금도 부럽습니다. 선물 고르면서 행복했어요. 지우야, 이렇게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사와. 아, 이거 아는 분이 의류 도매하셔서 하나 얻었어요. 싼 거래요. 이거 왜 명품 같은데. 아니에요. 좋아? 뭐야, 최고. 제 선물도 비밀입니다. 카레 먹고 울었다는 것도 비밀로요. 아저씨, 1년에 한 번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? 아저씨, 1년에 한 번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? 아저씨, 1년에 한 번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?